그 정도 될 때는 구설뜨고 인연법 이별이 되고 고립되고 운돈되면서 갑자기 금전적인 부분이 빵빵빵 터지기 시작해서 우리 속된 말로 돈이 말린다. 안녕하세요. 첫 번째 구설이 생겨. 그냥 물 흐르듯이 잘 가고 있어. 근데 내가 운이 기울기 시작하면 생뚱말 구설을 타기 시작하고 내 주변의 지인들 좋은 인연들하고 트러블이 생기서 그러면서 갑자기 대립관계에 놓여지고 내가 고립이 되고 내가 알았던 좋은 사람들과 인연이 이별수가 뜨고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또 학교 동창이 될 수도 있고 이 관계에서 갑자기 구설이 뜨네. 이 분위기 뭐지? 막 얘기하다가 내가 나타나면 싸해져. 구설이 떴으니까. 그 분위기가 진행이 되면서 인연법이 작용을 하는데 좋은 인연이 떠나가죠. 그래서 고립이 되는 거. 운돈, 고립. 이러한 것들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철떡같이 아주 믿었던 내 지인이나 나의 투자. 투자. 우리가 말하면 여러 가지 재테크. 그것이 부동산이 되었든 주식이 되었든 정말 이거는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졌던 건데 내가 운이 기울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의 투자에 문제가 생겨. 돈이 파괴가 들어오는 거죠. 그 정도 될 때는 구설 뜨고 인연법 이별이 되고 고립되고 운돈되면서 갑자기 금전적인 부분이 빵빵빵 터지기 시작해서 우리 속된 말로 돈이 말린다. 그거는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고 그렇게 와닿는 거대한 문제가 아닐 때 소소하게 이 싸인을 보내는 표적으로는 얼굴빛이 죽어가죠. 얼굴이 안색이 죽어가. 그리고 안 예뻐. 뭔가 거울을 보면 이상하다. 나 어제 잘 잤는데 왜 칙칙하지? 부었어. 얼굴 푸석해. 원활하게 순환이 되던 모든 오행의 기운, 에너지, 파장이 죽어버리지. 그러니까 낯빛이 검어지고 여기 볼 이런 곳에 거무특특하게 기미가 앉는다든가 홍조를 띈다든가 몸이 착색이 되는 거야. 특정 부위가. 그렇게 되면서 내 건강의 적신호가 뜨게 되죠.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운이 들어와도 그 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운을 놓치는 거고 다시 역행을 하는 거죠. 이러한 순서를 지켜보면서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신가물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또 신가물이 있잖아. 우리 꽃님들 그 신가물에서 꿈자리가 사나워져. 꿈을 꿨는데 밤새 쫓겨. 꿈을 꿨는데 기억은 안 나. 근데 온몸이 막 아파. 자고 일어나서. 근데 그중에 선몽, 예지몽을 보면 완벽하게 꿈을 예지를 받는 높은 신가물도 있어. 이러한 직이들이 있을 때 뭔가 나는 준비를 해야 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제일 크고 제일 직격자로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낯선 사람이 다가올 때 낯선 인연 기존에 있던 좋은 인연들은 이별이 돼서 끊어지고 있는데 습도 보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막 다가와. 그거 정말 위험해. 그 사람이 입에서 말이 나가고 그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한테 접근을 했고 나를 위험에 처하게 굉장히 난처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하니까 경계심을 가져야겠죠. 꽃님들 우리 현대사회는 너무나도 잔혹하고 냉정하고 앞에 예측할 수 없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무속을 떠나서라도 나의 예지력이 있고 나의 신기, 신가물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육감 정도는 발달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 무속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느낌이 쌓은 건 그 느낌을 믿으세요. 정말 쌓은 겁니다. 도움 되셨나요? 사랑하는 꽃님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위험해서 잘 버텨봅시다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안녕하십니까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